저는 불 나는데요? 불을 올려놔야죠 아 뜨거워요! 저기요 저기요 아 좋다 완전 이뻐요 자 자 이제 고기를 먹읍시다 아까 수영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네 고기 먹고 할래요 이 파김치 좋아하나요? 맛있죠 아니 맛있죠가 아니라 좋아해요? 좋죠 종갓집이 안 익었는데 익은 느낌 진짜 맛있어 근데 종갓집이 그러니까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원래 카메라 없어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드시는 건가요? 아니요 아 카메라 컨셉이다 컨셉보다는 뭐 이런 재미도 있네요 귀찮아하시는 편 아니세요 이런 거? 네 그쵸 가운 입고 이러진 않죠 가운 입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? 사장님 불 나는데요? 불 원래 나야죠 당황했다 아 뜨거워요! 저기요 저기요 오 굿! 다시 주는 거야? 어때? 음! 맛있어, 맛있어. 나이스. 맛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파김치를 내가 또 진짜 좋아해. 큰일 났다, 이거. 친구들끼리 와도 진짜 재밌겠다. 아, 좋다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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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하나. 3. 4명 솔직히 말해서 통증이 다깝다 여기도 너무 넓어서 통증진 말고 저한테 한 적어도 3명? 4명? 4명에서 8명? 1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가평 JH 풀빌라 라고 치시면 반가워요 이 협찬은 아닌데 좋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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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따뜻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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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또 배경이 아아 죽어 죽어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빠 아침체조 시작 아 이야 야 아휴! 하.. 아.. 우와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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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남자가서 뭐해? 아.. 진짜 안 밀려!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잘하는 겁니다. 호박질! 얼굴이 부었을 때 필수로 가시는 거긴 한데 일부러 효과가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자주 마시고 있어요. 상에 들어 가입시다. 으아.. 추워! 뭐야? 좀 말이야? 아.. 모양이구나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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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쉴 땐 여기서 다시 찍을게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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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려나.. 이제 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여기 싹 정리하고 씻고 딱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흔적들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흔적들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풀 빌라를 또 퇴박 2일로 보게 됐는데 혼자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. 밤에 혼자 올 것 같진 않고 혼자 올 수도 있겠다. 근데 혼자 쓰기에는 너무 좋았다. 아니.. 2명도 좀 적다. 3, 4명에서 와야지 한 10명까지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10명까지 와도 여유롭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도 계속 술을 마시면서 밥 먹고 하면서 제가 계속 치웠거든요. 그래서 별로 쉬울 게 없어요. 완전 다 눈이 덮였어. 어제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진짜 재밌게 논 것 같아요. 혼자서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평에 위치한 JH 풀빌라거든요. 가평 JH 풀빌라라고 치시면 나오고 좀 힐링하고 싶다.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오늘도 재밌게 놀 수 있고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눈 엄청 온다. 육박이다 거의. 안녕.